자 여러분 오늘 티토크는요 집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인정해 줄 때 그걸 알아차린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알아차릴 때 뚜렷이 마음으로 그거의 그 느낌이잖아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프리카토인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먹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먹은 사람은 맨날 먹는 사과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먹었어도 그때 있잖아 하면서 막 얘기하면 아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때 얘기했다가 알아차려야 근데 집착 같은 경우는 맨날 맨날 집착해 맨날이 아니라 그냥 집착으로 살아 애국아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데 얘가 나한테 집착하네 집착하네 얘도 이래 얘도 그러니까 집착으로 살면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사면서 물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이 생존 못 능리 있잖아 그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착의 시원이 어떻게 되냐면 태아가 뱃속에서 탯줄을 연결해서 필사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낙태하는 순간에도 칼을 이렇게 되면 일로 피하고 저렇게 되면 끊임없이 피해 그래갖고 막 애를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 본능이 집착이라 그 집착이 센 아기일수록 에너지가 센 거에요 사실은 근데 그 집착을 왜 하느냐 애고는 절대로 혼자 못 살거든요 태아가 뱃속에서 엄마 피를 쪽쪽 빨아먹고 엄마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살지 나 혼자 존재가 안돼 그러니까 애고의 기반이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그리고 약함이야 그 기반이 약하니까 의존하는 거야 강아지가 않아 그냥 한 큐에 죽는 거야 완전히 꿈틀거리는 벌레 태아를 보세요 징그러워야 하는 애기들은 전부 약자인 자기를 징그럽고 수치스럽다 버리는 애기들 징그럽게 보이지 팔다리 강해 보이지가 않고 꼼틀꼼틀 하는 벌레같이 그런 느낌이잖아 그 태아 자체가 그래서 그 태아 때는 거의 벌레 수준으로 그렇게 약해 약하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엄마랑 엄마한테 뱃속에서 그래서 생존 본능 약하고 의존하는 존재가 생존 본능을 써서 살려고 하는 게 집착이에요 집착은 그래서 약자 열등이인 거야 무조건 살려주세요 태아 때 들어가면 살려주세요 엄마지만 엄청난 강자야 확 꿇어 엎드려 그런 태아는 그나마 살아남아 거기서 버티는 태아는 죽는 거야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 집착 자체가 이미 의존성 그리고 열등이 약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통이잖아 근데 태어나서도 똥 싸고 오줌 싸고 귀찮다고 엄마가 가끔 죽이지 애기들 왜 죽일까 너무 괴로운 거야 태아를 통해 그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의존성을 보는 거야 너무나 자기가 엄마가 됐는데도 의존성이 크고 애기야 자기 상태가 막 의지하려고 해 그런 아기는 자기 자식도 안 이쁜 거야 의존하니까 여러분 집착이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나도 애기야 나도 나도 힘들어 내 인생이 근데 누가 와서 아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힘들어 이러면 계속 해봐 미치는 거지 마음으로 막 그 의존성 집착은 사람이 아닌 이유가 괴롭게 하거든 내가 너무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약자라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하는 거지 물론 사랑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의존을 하지 그렇지 근데 그걸 인정을 할수록 내가 이렇게 의존한다는 걸 인정을 할수록 아 사랑하니까 이 사람한테 의존하는구나를 내가 알고 하면 그 살기가 덜 나가 집착 살기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 수치스러우니까 있는대로 의존을 다 하면서 난 아니야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러면 그 의존성에 살기 괴로움이 전부 상대가 느껴야 돼 버리고 싶지 상대가 그래서 집착이 당연한 의존성이고 그건 사실은 어른이 돼서 육체 몸뚱이가 커져도 그 의존성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의존하고 살아 나는 아무것도 의존 안 해요 깨달은 사람이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본성이야 애고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집착을 딱 내려놓은 순간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고가 안 죽으려고 그 끈질긴 목숨 유지하려고 여러분이 집착을 안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꼭 이르지 수치스러우니까 쟤는 나 없이 못 살아 나는 죄 없이 살아도 이래 사실은 자기가 못 사는 거거든 그래서 부모가 죽으려고 할 때 효도한다고 부모 죽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데 그게 부모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식이 마음을 엄청 집착하는 거야 부모한테 내가 커서 돈도 벌고 내가 그럴 리가 있어?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은 애고는 되게 의지하는 거야 부모를 온통 그러면 부모 죽을까 봐 두려워 뭔가 두려움이 올라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의존하고 있는 거야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집착하는 아기들이 일어나기들이지 내 뜻대로 다 알려주는 아기들 모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모든 거에 다 집착하는 거야 모든 거에 다 의존성을 쓰는 거야 그 집착이 떨어지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가만히 내비둬 손을 안 대려고 해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내비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계약을 꼭 따내야 돼 거기에 되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거야 그 계약을 꺼내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이 약자 열등이가 약자 열등이 수로 의존하잖아 집착해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해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이게 계약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인정하겠어 하고 편안하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채님이 딱 개입을 해서 이게 순리대로 돼 만약에 그 계약 온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안 될 테고 좋은 사람이라면 나랑 위인이나 하자면 잘 될 테고 이렇게 순리대로 가 근데 이 애고는 무조건 자기가 판단해 잘 모르면서도 집착을 써 잘 돼야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막 매달려 매달려서 거기에다 대고 막 열등이니까 가만히 처져빠져 못 있고 막 뭐를 해 뭐를 해 막 만나고 전화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열등이 약자는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지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집착이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건 그거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영채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를 개고생을 하고 다 그냥 망쳐버리는 게 열등이 일이에요 그게 집착이야 그래서 집착하면 열등이일수록 집착이 세요 열등이일수록 내 원한 대로 다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지배하려는 애고지만 사실 그 밑바닥은 의존성인 거야 그게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야 거기에 의지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엄마한테 엄청 의지하려는 게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의지와 지배는 그래서 하나예요 같은 거야 그래서 엄청 지배력이 강하고 독재적인 아기일수록 굉장히 의존하는 아기야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안 해줌은 너무 무서워 거기에 의지를 많이 하는 열등이 집착하는 열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날뛰기 있어요 집착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집착을 인정 안 할 때 어차피 애고는 마지막 목숨이 따로 지어서 깨닫기 직전까지 집착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집착이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 그렇지 사랑받고 싶지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사랑받는 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의존하고 그 존재에게 내가 내 뜻대로 다 하고 이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엄청난 지배욕과 의존성 그 밑에 내 뜻대로 하려는 바 그게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걔가 아는 거야 걔가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쓰면 괜찮아요 인정을 안 해줘 수치스럽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이 올라오면 사랑받고 싶어요 올라오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너무 약자야 내가 저 사람마다 의지 안 하면 안 돼 이 상황을 내 뜻대로 꼭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편안한 존재 너무 약자야 너무 열등이야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야 집착이 뱃속에서 아기가 살려달라고 탯질로 매달렸잖아 똑같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간절하잖아 집착 센 아기들 보세요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잖아 눈빛으로 애원하면서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누가 이제 메일을 가끔 보내요 그러면 메일 보내면 모든 대부분의 아기들이 아 혜롱마 바쁠 거야 그리고 답장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냥 아 바쁘신가 보다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집요하게 메일을 보면서 답장해주세요 답장해주세요 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게 곧 나를 지배하려는 거와 동시에 의존하는 거야 내가 답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무서워서 자기를 버린 것 같아 버림받은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태아가 버림받으면 죽지 너무 약자라 이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죽는다고 느껴 혜롱마가 답을 안 해주면 날 버린 거 그럼 난 죽는다고 느낄 정도 약자가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 요거 대학 떨어져? 그럼 난 죽는다고 그럴게 죽는 거 아닌데 망상이죠 망상 그러니까 망상을 떠내내고지 사람을 들들벗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질 않는데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집착이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다 그거는 그게 집착을 버린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버려지면 애고는 완전히 죽는 거고 생존 본능이라 애고가 그걸 절대 안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린 거야 엄청난 의존성이고 열등이 약자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집착이 셀수록 약자고 열등이고 그 집착을 인정한다는 거 그걸 인정할 때 열등이 약자를 보는 인정하는 두려움과 수치가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열등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집착하고 있어 이걸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집착이 없어 득도한 사람처럼 네가 날 좋아하지 네가 날 집착하지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결코 너한테 집착하지 않아 너무 자존심 상해 수치스러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착이 엄청 세다는 얘기예요 약자 열등이가 커서 그게 셀수록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죠 내가 득힐까 봐 내 약자 열등이를 득혀서 수치당할까 봐 내가 이렇게 상대에게 의존하는 걸 상대가 알면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버림받는 거야 왜냐하면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 아기가 깐난쟁이 아기가 아기 보는 거 힘들죠 그쵸 왜 힘들어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징징거려 집착이야 너무 두려우니까 약한 존재라 뭐 융통성이라고 요만큼도 없잖아 엄마 힘들어 조금 이따 똥 싸 그러다가 조금 이따 싸 아무 데서나 꾹 싸고 뭐 정말 참을성은 요만큼도 없잖아 자기 아픔을 계속 울어대고 아기가 완전 의존성과 집착이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 일할래 애 몰래 그러면 일한다고 그 살기가 아기는 살기 덩어리야 약자니까 온통 집착과 의존성이 다예요 그것도 모르지 그것도 뭐가 뭔지도 잠잘식이 그냥 벌겋게 열렸어 시뻘건 상처가 나한테 막 해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의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자기의 집착을 인정하고 내가 엄마 아빠 없이 못 살고 세상에 세상 없이 못 살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제발 근데 그걸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의존하고 열등이 약자가 인정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의존성 열등이 약자 커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존하고 집착하면 어때요 엄청 괴로운 거야 왜 똑같은 의존성이 있거든요 그 살기가 괴롭히는 거지 남과 나를 괴롭히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상황과 사람의 의존하는 열등이 약자 있는데 얘가 그게 공명하는 거예요 내 열등이 약자를 버린 만큼 상대가 나한테 집착하고 열등이 약자 쓸 때 편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크기만큼 올라오는 거야 아예 버려서 모르는 사람은 또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게 창조하는 거 집착이 창조하는 거는 안 되는 걸 만들어 왜 집착하면서 자기가 집착하는 동안에 열등이 약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하라고 반드시 안 되게 만들어서 두려움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되게 하는 길은 어떤 길이야 되게 하는 게 있겠지 집착을 인정하고 쓸 때는 되게 하는 길이야 해나 엄마가 그림 그릴 때 이 애고가 몸뚱이야 집착으로 그리지 하지만 그 집착은 집착이 아니에요 왜 인정했거든 집착을 인정했어 내 집착을 그걸 보는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고 쓰는 건 집착이 아니에요 괴롭지가 않아 그 이루어져 내 소망이 소망을 비는데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절대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 안 이루어진 사람은 내 소망을 사랑받고 싶은 소망이지 어떤 소망이든 건강해지고 싶은 거건 돈 벌고 싶은 거건 뭐 출세하고 싶은 거건 어떤 거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인데 그걸 인정 안 한 욕망을 인정 안 한 그리고 수치 주고 버렸어 그러니 안 이루어지지 그걸 보는 두려움 내 집착 욕망을 보는 두려움과 수치 미움 그걸 인정해야 돼 가끔 제자들 중에 낙오되는 제자 있어요 100% 뭐냐면 집착을 인정 안 해서 그래 헬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수치스러워서 너무 자기가 애기 같고 미칠듯이 사랑받고 싶거든 그냥 그걸 인정하면 돼 당연히 사랑받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런 아기들은 뭐냐면 집에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표현했다가 욕망을 표현했다가 혼난 아기들 수치당한 아기들 다 큰 게 왜 이래? 막 이래 이런 아기들은 수치당할까보 두려워서 엄마로 투사되는 나한테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표현하면서도 자기 수치 주고 그냥 가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언젠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옆에서 막 사랑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보거든 제자 중에는 사랑 표현 잘하는 아기들도 많거든 막 표현하고 내가 이뻐하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이번에는 미움이 올라오지 어떤 미움이야? 상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자기 마음을 미워하는 거야 내 옆에 오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는데 그게 믿고 쟤를 사랑하면 사랑을 뺏겼다고 느끼는 나도 뺏겼다고 느끼는 건 이미 집착한다는 건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야 그게 너무 싫어 꼴비기 싫어 자기 마음을 인정 못하면 나중에는 미움이 올라와서 그게 이제 해로운 마음이 있다 도반이 밉다 이런 핑계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자기 마음을 미워하는 거야 집착을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의지하고 막 이런 그걸 미워하는 거야 온통 의지하고 집착하는 아니들 중에는 그냥 그걸 보는 두려움 그게 수치스러운 마음 이거 인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자체가 통으로 된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도 버림받는 거야 막 쓰지만 수치를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써야 돼 그 집착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남이 집착할 때는 두려운 걸 알잖아 그치? 나한테 막 집착 스토커 두렵지 집착으로 막 다가오면 두렵고 믿고 수치스러워 근데 자기 집착을 볼 때 그 두려움과 수치를 잘 인정을 안 하고 안 느껴요 그걸 인정하고 느낀 다음에 인정한 만큼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집착을 쓸 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상대가 마지막에 깨달은 뭐냐 그 집착이 다 버려져서 바라는 바가 없는데 그냥 모든 게 그냥 절로절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지지 그냥 다 알아서 절로절로 바라는 바는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하게 내가 태어나서 내 역할을 세상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경지 내가 뭘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일어나고 그런 경지를 깨다는 거지 집착 강의하니깐 오히려 파리가 났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파리 너도 좀 도를 닦아 봐 여기 지금 영체 마음을 도 닦는 데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집착을 왜 인정 안 하냐면 열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등의 특징이 있어 때를 짓는다 약하니까 무리를 지어 그래서 약자들끼리 단합을 해서 덤벼 약자라고 느끼니까 그리고 뒤에서 꼭 다 나버렸다 앞에서 하면 무서워 들킬까봐 두려워 약자니까 강자는 홀로 있는다 최우주 최강자인 본성원 홀로 있어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어 홀로 있어 홀로 있을 수가 있어 홀로 죽어도 못 있어 약자 그중에 연애도 들어가요 연애질을 멈출 수가 없어 옆에 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아기들 약자 너무 약자라 그래 그리고 여자 아기들이 많이 그러지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돼 정말 미치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갈 때 각자가 나를 안 마르는데 근데 따라가 주는데 나 가는데 왜 따라가 나만 가고 싶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자들은 그러잖아 남자 아기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여자 아기들 약자가 너무 세니까 그런 인정 안 하니까 때릴까 하잖아 그리고 꼭 혜나 엄마한테 대댈 때도 멋진 아기들은 혼자서 엄마 대놓고 얘기하고 자기 불만을 얘기해 근데 꼭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누가 그렇대요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귀여워 괜찮아 내가 벌써 꼭 뒤에서 얘기해 불만을 그리고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입을 구업을 줘 약 10등이 약자들이 집착 살기 쓰는 거예요 응? 혓바닥을 뽑아버린다 응? 구업주임이야 어제 그 뱀처럼 혓바닥을 푹 뽑아버린다 왜 쓸데없는 주둥이질을 해 약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미움만 받지 근데 약자니까 불만을 앞에서 얘기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거 좀 버려야 돼요 그럼 자기 수치스럽지 않아? 그런 자기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걸 보지도 않아 그 자체가 돼서 해 응 그게 또 열등이 약자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약자는 그냥 찌질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집착을 인정을 안 하고 쓰면 집착을 올바르게 못 써요 집착은 욕망이라 여러분은 어떨 때 써야 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데 쓰고 상대가 행복해지는 데 쓰고 제발 줘 사랑하는 데 쓰고 좀 건설적인 데 써봐 그놈의 집착을 미움에다 써서 노다하지 남이 흉보고 있고 남 불행하게 하는데 남 공격하는데 미워하는 데 쓰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너 같은 건 죽어야지 뭐 이런 데 쓰고 가해자 살기로 쓰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집착을 인정을 안 하면 응? 그래서 수행자 아기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와서 저한테 상담 내용이 늘 일정해 똑같아 엄마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너한테 관심이 없어 다 미워하는 건 자기들한테 집중하고 있고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완전 개 집착인 거야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그 집착을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나 같은 존재가 아유 그러겠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열등인가 약자가 그걸 인정을 죽어도 안 해주니까 그런 식의 걔가 망상으로 떠오르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널 사랑한다고는 차마 얘기를 못해 널 미워한다 집중받고 있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게 망상 떠오르는 거야 그냥 욕망을 떳떳하게 인정하면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쓰지 않고 어 나 성공할 거야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거야 넌 얼마나 예뻐 근데 와갖고 심각하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약자인 열등이의 집착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가야하는 식으로 쓰는 거야 응? 그리고 아무도 자기 안 좋아할 거라도 그럼 인정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대 자기는 두려울 뿐이래 아무도 자기 안 좋아해 왜 두려워 사랑받고 싶으니까 두렵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그 집착을 집착이 센 아기들은 내가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집착이 그렇게 세게 올라오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것도 집착이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도 바치고 싶고 이것도 집착이야 집착의 양상만 다른 거지 부정성과 긍정성으로 똑같은 거거든 그런 아기들은 제발 좀 내가 집착을 인정 일도 안 해줬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날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면 요걸 좀 인정하세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내 때 때 하고 싶은데 왜 사랑받고 싶은 걸 인정을 안 하겠어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밑바닥에 사실은 의존성이니까 태아 때 그 의존성 그리고 그 열등이 약자 그 약자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마음이 너 없이는 안 돼 하면서 이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워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 집착이 사랑이 돼요 진짜 사랑받고 싶다가 되는 거야 의존성이 아니라 의존성을 인정해야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지배욕에서 벗어나는 거야 의존하는 아기일수록 지배하려고 한다 의존성을 인정 안 할수록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티토크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돌려보시고 여러분의 집착은 꼭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 집착으로 악플 달고 안티하는 것도 집착 중에 집착이에요 저 사람이 뭐하나 이렇게 보잖아 근데 참 멍청한 거다 그 집착을 쓰면서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유명인일수록 좋아하는 사람 팬도 많지만 안티도 많잖아 집착 딱 거기다 에너지를 쓰는 거야 단 그 받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걸 받아주질 못하고 집착을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거부하고 인정 안 하고 미움 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성장하는 유명인은 어때요 받아줘요 그걸 그 살기로 괴롭지만 다 받아줘요 다 흡수해버려 인정해줘 미움 안티도 인정해주고 날 사랑하는 광적인 스토커도 인정해줘 그럼 그 에너지를 먹어버리는 거야 내가 내가 에너지가 세지는 거예요 원래 남한테 썩어 그렇게 에너지 낭비류네 자기 인생에 좀 써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에도 좀 뿌러스러워 써 그거 왜 부정성은 그렇게 잘 일으켜 너는 폭망할 거야 그럼 망하고 싶은 거지 자기를 되게 과세평가해 자기 염력을 모든 애고들이 생각대로 산다 근데 잘 안되죠 생각하고 좋게 하고 싶은데 인정 안 해줘서 화가 난 거야 집착이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의존하고 갖고 싶고 하는 자기를 너무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인정 안 해주니까 걔가 뿔다고 말아서 이상한 생각 올리고 넌 정신병자야 여기서 막 소리도 들리게 하고 너는 다 미워할 거야 넌 죽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인정 안 해줘봐 집착을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남 미워하고 남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살기로 쓰지 남을 좋아할 때도 그냥 무조건 집착하고 좋다고 하지 말고 이 집착할 때 자기를 봐요 집착할 때 그 집착하는 자기를 보면서 그게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 인정하고 그걸 써야 상대로부터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집착 올라올 때마다 그게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걸 보는 두려움과 수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인정하고 집착을 인정하면서 갑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얘기야 인정하라는 얘기는 어떤 마음을 인정하라고 할 때는 내가 이거 골천번도 더 강의했죠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 그 마음을 볼 때 올라오는 두려움과 그 마음을 수치 주는 마음을 인정해 즉 이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인정이 안 되지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짜라는 거 에고라는 거 그게 바로 가짜 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 청산하면서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봐도 인정이 돼 순순히 그 집착하는 내가 인정이 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전혀 안 올라올 때 인정이 된 거예요 그게 다 되면은 득도지겠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천천히 한번 집착에 대해서 음미하고 잘 모르겠는 아기는 이걸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티토크는 집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티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